최애플 몇 등 했을 것 같아? 형 9등? 제이가 너보다 좀 이뻐 2등 했어 2등 3등이 제이 누나 나 복권 당첨됐어 2등 해서 얼마야? 6천만 원 이거 저번주 토요일 거 말하는 거야? 맞아, 맞아 그거 토요일 대박이지 우와 너무 많다 지금 그래서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데 누나 나 500만원만 받아도 돼요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누나 축하 해줄게요 누나 축하 축하 사줘요 브이앱 중이야 말투 착하게 해야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형이 형이 본모습적으로 해도 되는거 아니면 가신적으로 해야 되는거야 반반 반반이야? 일단 너가 나에게 한 다음에 행성폭제 썼잖아 어 상탈이 오븐에 들어갔고 신생화로 돌아오는 기분이 났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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